새가 된 황제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일도 잘하고 덩치도 좋았어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 아쉽게도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간 발음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 고구마 좀 주세요 라고 해야 할 것을 곧마 주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점만 아니면 일도 잘하는 청년이라 어디서든 환영받고 돈도 잘 벌 것인데 하필이면 이 청년이 일하는 곳이 환경이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일하는 과부집 주인 아주머니가 엄청나게 인색했거든요. 청년이 일을 잘해서 본인의 살림이 배로 늘었는데도 청년에게 일 잘한다고 칭찬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구박만 했답니다. 한 번은 청년이 식사하는 중에 청년이 먹던 밥까지 빼앗으면서 그렇게 많이 먹어대다가 우리 집 살림 다 거덜내겠다. 그만 먹어 라고 외쳤다고 하니 얼마나 인색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다 참다 못한 청년은 화가 잔뜩 나서 그만두겠다는 결심을 하고는 큰 소리를 치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나간다 라고 외친다는 게 그만 나 당장 난다 라고 발음이 셌습니다. 이에 주인은 일을 잘하더니 하늘도 날 줄 아나 하며 자기네 집 머슴 청년이 하늘을 난다고 마을 원에게 얘기하였습니다. 너무나 궁금했던 원은 청년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늘을 나느냐 그러니 청년은 기가 막혀서 대답했어요. 아니 사람이 하늘을 나는 것을 보았습니까 임금님이 와도 못 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원은 화가 나고 기가 차서 청년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왕도 궁금하여 청년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중국 황제가 와도 못 납니다. 하였습니다. 왕도 역시 청년의 반응을 보고 거참 맹랑한 놈일세 라며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후 역시나 중국 황제가 이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 청년을 데려오게 하였어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자 청년은 당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일주일 뒤 가장 높은 곳으로 모이세요. 어차피 대충 뛰어내리면 나는 것 같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날이 되어 청년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토끼 두 마리가 도르마기와 부채를 두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체 왜 싸우는지 궁금했던 청년은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은 대체 왜 싸우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토끼들이 대답했어요. 도르마기는 하늘을 날게 하는 날개옷이고 부채는 도르마기와 반대로 펴면 하늘을 날고 부채면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며 접으면 서서히 내려오게 하는 힘을 가진 하늘 부채인데 내가 먼저 발견한 것인데 저 녀석이 먼저 발견했다고 우기니까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토끼들은 본인이 먼저 발견했다고 우기고 있었습니다. 이를 들은 청년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너희들 중에 어느 누가 이 물건을 혼자 독차지하면 결국 서로 마음만 상할 것이 분명하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에게 주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에 토끼들도 청년의 말을 올케 여겨 청년에게 옷을 주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운이 좋게 날개옷과 부채를 얻은 청년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멋진 비행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비행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황제가 청년을 불렀습니다. 나도 그 옷을 입고 날개 해주게나 하고 말했지요. 황제의 제안을 받은 청년은 그러시지요. 하며 옷을 벗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청년이 부채에 대해 설명을 해주려던 순간 부채에 관한 주의사항을 알려주기도 전에 황제가 옷을 입자마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말을 끝내지 못한 채 황제가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황제는 계속 계속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내려가고 싶어도 너무 높이 날아가서 두려웠고 내려가는 방법을 모르니 내려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늘만 계속 날다가 황제는 새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의 가치 옛날에 한 마을에 나이가 지긋한 혼장님이 있었습니다. 혼장님은 평소 성실하기로 유명했어요. 어느 날 혼장님이 누군가를 만나기로 하고 외출을 하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혼장님이 가르치는 아이 중 하나였어요. 그 아이가 나가려는 혼장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혼장님 어디를 가십니까?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길이다. 무슨 일이냐? 혼장님이 물었지요. 그러자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여쭈을 것이 있어서 혼장님을 만나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급히 나가봐야 하니 다음에 다시 찾아와야 한다. 이렇게 불쑥 찾아오면 오늘처럼 어긋날 수 있으니 미리 약속을 하고 가거라. 혼장님은 계속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너라. 네, 혼장님. 그렇게 다음 날 아침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시에 오기로 한 아이가 9시가 되어서도 오지 않았어요. 계속 기다린 끝에 아이는 5분 늦은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혼장님은 언짢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5분이나 늦게 온 것이냐. 그러자 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장님도 참 겨우 5분밖에 안 늦었는데요, 뭘. 그러자 혼장님은 더욱 단호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5분밖에 안 늦었다고 너는 시간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냐. 5분, 아니 단 1분이라도 그 사이에 이루어질 중대한 일을 생각해보거라. 아이는 혼장님의 꾸중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또 다른 어느 날 아이는 혼장님에게 여쭐 것이 있어서 또다시 혼장님과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다음 날 아침 10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이는 지난번에 늦게 가서 꾸중을 들었던 일이 생각나 이번에는 일찍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약속한 10시보다 5분 더 일찍 혼장님 댁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5분 뒤 혼장님이 정확히 10시에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보고 물었지요. 왔느냐. 아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혼장님. 오늘은 5분이나 일찍 와서 혼장님을 기다렸습니다. 칭찬을 들을 줄 알았던 아이는 혼장님을 쳐다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혼장님은 언짢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도대체 시간의 중요함을 모르는 것이냐. 어찌하여 아까운 시간을 5분이나 낭비한 것이냐. 아이는 당황스러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번에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혼장님으로부터 시간의 소중함을 배운 아이는 그 뒤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성실하게 생활하여 높은 관직에 올랐다고 합니다. 사냥꾼과 구미호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활을 잘 쏘고 매우 용감한 한량이라는 사냥꾼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마음씨가 아주 착했어요. 한량은 항상 활과 화살이 가득 든 화살통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한량이 한양에 일이 있어 한양에 가서 길을 가다가 이상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백발수염의 노인과 청년이 서로 반말을 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이상이 여긴 한량은 두 사람이 갈림길로 들어선 순간 서둘러 노인에게 먼저 달려가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청년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평안도 한 고울에 전염목은 푸른 뱀이지요.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량이 묻자 노인은 대답도 없이 바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량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 이번에는 서둘러 청년에게 달려가 보았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물었지요. 노인에게 반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그 노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꼴이 아홉 달린 구미호이지요. 청년도 역시 대답을 하자마자 바로 사라졌습니다. 한량은 도저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그리고는 그 일을 잊고 지내던 중 평안도와 함경도 내 고울 전체는 난리가 났습니다. 오는 사또마다 첫날을 못 넘기고 시체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어느 누구도 사또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평안도와 함경도 내 두 고울의 사또자리는 비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한량은 그 두 사람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한량은 그 사람들이 행한 짓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원하여 먼저 노인이 알려준 평안도 내 고울의 사또자리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사또로 부임한 뒤 관하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게 된 전날 밤 청년이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들었지만 화살을 품에 안고 아침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깊은 밤 거대한 푸른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한량은 바로 화래시 위에 화살을 건 뒤 화살을 쏘았습니다. 다행히 청년은 푸른뱀의 급수를 맞추었고 뱀은 피와 독을 뿜으며 죽게 되었어요. 날이 밝자 아전들은 당연히 사또가 죽었겠거니 시체를 치우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또가 멀쩡히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푸른뱀 사체를 아전들에게 보여주었지요. 아전들이 모두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뱀이 지금까지 사또들을 해친 것입니까? 그렇소. 이러지 말고 이 요망한 뱀을 흔적도 없이 태워버립시다. 그렇게 한량과 아전들은 함께 뱀의 시체를 서둘러 불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청년에게 들은 함경도 내 고울로 갔어요. 그런데 이곳은 평안도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또뿐 아니라 고울 사람들까지 죽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언가 수상함을 느낀 한량은 전해본 노인이 산다던 고목 안으로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혼자서는 어렵겠다 싶어 힘이 센 사냥꾼들 열없 과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는 기다릴 시간이 없겠다 싶어 사냥꾼들에게 고목에다가 불을 붙이라고 명령했어요. 사냥꾼들이 고목에 불을 붙이는 순간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하얀 새 두 마리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이었어요. 한량은 서둘러 활의 화살을 건 뒤 새 한 마리 에게 쏘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한 마리를 겨냥하는 순간 한 마리는 화살을 피해 멀리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한량은 사냥꾼들과 화살에 맞은 새가 떨어진 곳에 가보았어요. 그러자 그곳에는 꼬리가 아홉 달린 털이 새까만 수컷 구미호가 죽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청년이 말한 대로 였어요. 한 마리를 놓친 것이 찜찜했지만 한량은 그 후 아무 일 없이 그곳의 정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중국에 일이 생겼단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한량은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길에 가던 중 한량은 우연히 참새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새는 자신의 말벗이 생겼다며 기뻐하면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량과 같이 길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참새와 함께 길을 가게 된 한량은 길을 가다 작은 오두막에 들르게 되었지만 참새가 할머니의 집에서 자꾸만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밥을 다 먹고 급하게 집을 나서게 되었어요. 이후 참새는 그 할머니가 구미호 부부 중 아내 구미호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원수를 갚고자 할머니로 둔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새는 나뭇잎 세 개를 주며 이것을 소매 속에 넣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뭇잎 세 개를 가지고 한량은 드디어 중국 황성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들어서자 황제가 반기며 새로 얻은 우궁이 요 며칠 새 심하게 알아눕고 있으니 원인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량은 그 말을 듣고 그 후궁의 방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는 후궁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닫히며 후궁이 한량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후궁의 정체는 한량이 죽인 숙하 구미호의 아내였던 거예요. 남편의 원수를 갖고자 중국으로 간 뒤 후궁으로 둔갑해 황제를 이용해 한량을 이곳으로 오게 한 것입니다. 드디어 만났구나. 내 남편이 죽는 모습을 보고 한시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다. 그 순간 한량의 소매 속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지며 후궁에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후 후궁의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이때다 싶어 한량은 서둘러 화살 통해서 화살을 꺼내 활에 건 뒤 후궁을 향해 활을 당겼습니다. 화살에 맞은 후궁으로 변했던 구미호는 꼬리가 아홉 달린 털이 새하얀 암컷 구미호로 변하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한량이 황제에게 후궁의 본 정체를 얘기하면서 암컷 구미호의 사체를 보여주자 황제는 고마워했고 놀라워하며 자신을 구해준 한량에게 엄청난 양의 금은 보아와 상금을 내린 뒤 고향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한량은 사또의 자리에서 물러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량을 도와준 참새는 누구였을까요? 착한 한량이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에 감동한 산신령 이었을까요? 그 후로 다시는 참새를 만나지 못했지만 한량은 그 이후로도 참새를 볼 때면 그때의 참새를 떠올리며 미소 짓는답니다. 진짜 똑똑한 것 엄마 돼지에게 새끼 돼지 다섯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인 망고는 되바라진 데다가 혼자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망고는 영악한 아이였습니다. 무다운 여름날 식구들이 더위에 지쳐 잠들자 망고는 살그머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망고가 쟁걸음으로 걸어가는데 당나귀가 나무 그늘에서 풀을 뜯다가 말을 걸었어요. 어딜 그리 바쁘 가니 무슨 상관이야 너처럼 귀만 긴 심승 한테 내가 꼭 대답을 해야 하니 망고의 건방진 말을 당나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망고는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이번에는 거북이가 망고를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어딜 그리 바쁘 가니 무슨 상관이야 발을 질질 끌며 걷는 주제에 망고의 건방진 말에 거북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망고는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걸었지요. 연못가에서 개구리가 망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딜 그리 바쁘 가니 입만 커다래서 개굴 개굴 우는 주제에 뭐가 궁금해 망고의 말에 개구리가 기막혀 한마디 했습니다. 맙소사 넌 참 건방지구나 동물들이 이러쿵 저러쿵 한마디씩 하자 망고는 짜증이 나서 딴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울타리를 넘어 채소밭 채소밭 으로 갔지요. 채소밭 에는 맛난 당근이 가득 했습니다. 망고는 맛난 걸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만 주인에게 들켜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개에게 말했어요. 저기 망고가 또 왔다. 가서 잡아. 개가 멍멍 짖으며 망고에게 달려왔습니다. 망고는 헐레벌떡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도망치던 망고는 개구리에게 부탁했습니다. 개구리야 나 좀 도와줘. 입 꿰매느라 바쁜데 널 어떻게 돕니? 망고는 계속 도망치다 거북이에게 부탁했습니다. 거북아 나 좀 도와줘. 발을 질질 끌며 걷는데 널 어떻게 돕니? 망고는 계속 도망치다가 당나귀에게 부탁했습니다. 당나귀야 나 좀 도와줘. 귀 고치느라 바쁜데 널 어떻게 돕니? 망고는 결국 개에게 따라잡혔습니다. 다행히 개는 망고의 엉덩이를 한 번 꽉 물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망고는 상처투성이가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걸 보고 엄마가 물었어요. 망고 어디 갔다 오니? 별일 아니에요. 그냥 산책 좀 했어요. 별일 아닌데 이제 이제 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산책 했다구요. 망고는 엄마에게도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기가 막혀 한마디 일러주었어요. 망고 넌 니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진짜 똑똑한 사람은 절대 남의 단점을 말해서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단다. 꼭 기억해두렴. 하고 말입니다. 황금이 나오는 돌 사자 옛날 옛날에 아들 형제가 자랐습니다. 형은 욕심이 많고 동생은 착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은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하고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을 떠나 내 힘으로 살아가거라. 이 말에 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네가 이토록 욕심이 많은 줄 미처 몰랐구나. 나도 니 동생하고 같이 나가마. 어머니와 동생은 집을 나와 산기슬계 있는 빈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나무를 해다가 팔아서 어머니를 모셨지요. 어느 날 동생은 나무하러 갔다가 커다란 돌사자를 발견했어요. 이 산을 지키는 수호신인가 보네. 그날 동생은 장에서 나무를 팔아 필요한 물건을 사면서 초 두 자루를 샀습니다. 다음날 동생은 나무하러 가서 돌사자 앞에 초를 켜고 절을 했어요. 그러자 돌사자가 입을 벌려 말을 하는 겁니다. 넌 누구인데 나에게 절을 하느냐? 저는 저 아래 오두막에 살고 있는 나무꾼입니다. 돌사자님 덕분에 저와 어머니 모두 잘 살고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에 절을 했습니다. 참 착하구나. 내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내일 큰 통을 하나 갖고 오너라. 다음날 동생이 큰 통을 갖고 찾아가자 돌사자가 말했습니다. 통을 내 앞에 놓아라. 내가 황금을 줄 테니 통에 황금이 가득 차기 전에 그만 이라고 외쳐라. 황금이 땅에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 알겠느냐? 말이 끝나자 돌사자 입에서 황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돌사자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큰 통에 가득 황금을 갖게 되었지요. 동생은 황금을 팔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형의 귀에 들어갔어요. 형은 동생을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동생은 사실대로 전부 이야기해 주었어요. 형은 곧장 장에 가서 큰 통과 초 두 자루를 샀습니다. 그러고는 산으로 돌사자를 찾아갔어요. 형이 초를 켜고 절을 하자 돌사자가 물었습니다. 넌 누구냐 왜 내게 절을 하느냐 저는 며칠 전 황금을 받아간 나무꾼의 형입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제게도 황금을 주십시오. 너도 통에 황금이 가득 차기 전에 그만 이라고 하거라. 하지만 형은 돌사자의 말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황금이 통에서 넘쳐 땅으로 떨어지자 돌사자 입에서는 더 이상 황금이 나오지 않았어요. 내 목에 큰 금덩이가 걸렸구나 손을 넣어 꺼내거라. 돌사자 말에 형은 얼른 돌사자 입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돌사자가 손을 꽉 물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사이에 통에 있던 황금은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이 돌아오지 않으니 형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형의 아내는 형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빌고 또 빌었지만 돌사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형의 아내는 남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네 집은 점점 가난해졌지요. 형의 아내는 집에 있는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형의 아내가 빈손으로 와서 울며 말했어요. 여보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걸 살 돈도 없다고요. 그 말을 듣고 돌사자가 껄껄 웃었습니다. 그 틈에 형은 얼른 손을 뺐어요. 형은 그 뒤로 아내와 함께 동생을 찾아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동생은 형한테도 황금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 뒤로 형제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악마와 대장장애 옛날에 앙이라는 대장장애가 살았습니다. 가난하지만 착해서 착한 가난뱅이라고 불렸어요. 며칠째 일거리가 없어서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악마가 대장간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잘 있었나 착한 가난뱅이 자네가 원하면 일거리를 많이 주겠네 나한테 자네 영혼만 준다면 말이야. 악의 악의 아들 악마에게 영혼을 팔기로 했어요. 악의는 착하기는 해도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얼마 동안 부자로 살게 해줄 거요? 악마 양반 10년 동안 부자로 살게 해주지 너무 짧소 자식들이 크는 걸 보고 싶소 그럼 15년을 부자로 살게 해주지 20년 싫으면 그만두시오 그냥 가난하게 살겠소 좋아 20년 여기 서명이나 해 악마는 종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악의의 대장간은 늘 손님이 북적거렸습니다. 아들들은 자라서 대장간에서 일을 배웠어요. 악마와 한 계약만 없었으면 악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주례한 옷차림을 한 노인이 와서 노세의 발에 편자를 박아달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돈을 내려 하자 악의는 받지 않았어요. 가난한 노인을 돕고 싶어서 일을 한 거였으니까요. 그러자 노인이 말 했습니다. 자네는 착한 사람이군. 그럼 소원을 두 가지 말해보게나. 악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정 그러시면 우리 집 번나무에 올라간 사람을 제 허락 없이 내려올 수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 안락의자에 앉은 사람 또한 제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없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좋아 자네 소원대로 될 걸세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웃으며 떠났습니다. 어느덧 악마와 약속한 20년이 되었어요. 악마는 대장간에 와서 앙이에게 말했습니다. 20년이 되었어. 자 어서 가자고. 그럼요. 약속은 지켜야지요. 조금만 기다리면 방앗간 주인이 주문한 수레바퀴를 마무리하고 당신을 따라가겠소. 그동안 우리 집 번나무에 올라가 벗지라도 따서 드시겠어요? 음 그래 볼까? 악마는 번나무에 올라가 잘 익은 벗지를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자 앙이가 말했어요. 자 갑시다 악마 양반 난 준비가 됐소.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아무리 해도 악마는 번나무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악마는 앙이에게 내려가게 해달라고 애걸 했어요. 악마 양반 내게 20년을 더 주시오. 그럼 나무에서 내려오게 해드리지. 악마는 하는 수 없이 앙이에게 20년을 더 주었습니다. 이제 앙이는 아들들에게 대장간을 물려주고 쉬엄쉬엄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악마와 약속한 20년이 다시 흘렀어요. 악마가 또 앙이를 데리러 왔지요. 이제는 정말로 가야할 시간이야. 그럼요. 약속은 지켜야지요. 다만 나무꾼이 주문한 도끼의 담금질만 끝내면 당신을 따라가겠소. 그동안 우리집 알락의자에 앉아 좀 쉬시겠어요? 응. 그래 볼까. 악마는 알락의자에 앉더니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자 앙이가 말했어요. 갑시다 악마 양반 난 준비가 됐소. 그런데 악마는 알락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알락의자에서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악마는 앙이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벽난로 속으로 던져버렸어요. 대장장의 앙이가 못된 악마를 이긴 것입니다. 그 후로 악마는 앙이의 집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인디언들의 옥수수 옛날에 커다란 호숫가에 힘센 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전사는 호숫가를 돌다가 적이 나타나면 부족 사람들에게 알려주곤 했어요. 전사는 사냥을 잘하지 못해서 전사의 두 아들은 종종 배를 고랐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전사는 사냥하러 나갔다가 붉은 깃털 모자를 쓴 덩치 작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가 전사에게 물었어요. 어디 가시오? 사냥감을 찾으러 가오. 아이들이 배를 골고 있소. 내 이름은 붉은 깃털이오. 나와 힘을 겨뤄봅시다. 날 이기면 내가 당신을 던졌소. 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새로운 양식을 얻게 될 거요. 두 남자는 싸움을 시작했어요. 전사는 온 힘을 다해 싸워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러고는 외쳤어요. 내가 당신을 던졌소. 그러자 붉은 깃털은 사라지고 붉은 수염이 달린 물건만 남았습니다. 어디선가 붉은 깃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날 감싸고 있는 껍질을 벗기고 여러 부분으로 쪼개서 들판에 던지시오. 몸통은 숲 근처로 던지고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여기로 오시오. 전사는 목소리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토끼 한 마리를 잡아 아침밥 으로 먹었지요. 한 달 뒤에 가보니 들판에는 처음 보는 새싹들이 나 있고 숲 근처에는 호박이 자라고 있었어요. 전사는 가을에 다시 들판으로 가보았습니다. 들판에는 알이 가득 찬 노란 열매가 있었는데 열매 위쪽에는 붉은 수염이 나 있었습니다. 호박도 크게 자라 있었어요. 전사는 노란 열매와 호박을 몇 개 따서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붉은 깃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를 갈아서 빵을 만들어 먹으시오. 앞으로는 절대 음식이 부족하지 않을 거요. 이렇게 해서 인디언들은 노란 열매인 옥수수를 키우게 되었고 그 뒤로는 절대 굶주리지 않았답니다. 빛과 까마귀 아주 오랜 옛날 까마귀는 온갖 동물과 풀과 나무 사람을 지은 가장 힘센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빛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해도 달도 별도 없는 깜깜한 밤만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까마귀는 강가에 사는 족장에게 빛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족장은 해와 달과 별을 삼나무 상자에 담아두었어요. 까마귀는 빛을 훔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궁리하던 까마귀는 족장의 딸이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좋은 생각을 떠올렸어요. 까마귀는 솔리포로 변신해서 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족장 딸은 물과 함께 솔리포를 삼켰고 몇 달이 지나자 배가 보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더 지난 뒤 아기를 낳았습니다. 까마귀가 바로 족장의 손자로 태어난 겁니다. 족장은 손자를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손자가 해달라는 건 무엇이든 해 주었지요. 손자로 변신한 까마귀는 족장에게 달과 별을 달라며 계속 울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족장은 달과 별이 든 상자를 주었어요. 손자는 상자를 받자마자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달과 별이 흩어지면서 하늘에는 달이 빛나고 별이 반짝였지요. 족장은 기분이 언짢았지만 손자를 사랑한 나머지 크게 야단치지 않았답니다. 이번에는 손자가 해를 달라며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울고 또 울고 숨이 다 넘어가게 울었지요. 마침내 족장은 해가 든 상자를 손자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손자는 한참이나 그 상자를 갖고 놀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까마귀로 변해서 상자를 물고 날아올랐습니다. 까마귀는 어둡고 깜깜한 자기 마을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고 물었지요. 거기 누구요? 빛을 갖고 싶지 않소?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빛이라고요? 아무도 우리에게 빛을 줄 수 없소. 까마귀는 상자를 열고 해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온 세상이 환해졌어요. 햇빛을 처음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세상 여기저기로 도망갔습니다. 그 바람에 까마귀가 만든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지요. 이제 하늘에는 별과 달 해가 있게 되었고 어둡기만 했던 세상에는 빛이 생겼답니다. 호랑이를 만난 할아버지 옛날에 소와 양을 기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랐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다 호랑이를 만났어요. 할아범 나하고 힘을 겨뤄볼까? 내일 숲에서 누가 나무를 더 많이 쓰러뜨리는지 겨루자고. 할아버지는 호랑이에게 그러기로 하고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미리 나무에 톱질해 두었다가 내일 슬쩍 미시구려. 계획대로 한 할아버지는 이튿날 손쉽게 나무를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그러지 못했지요. 약이 오른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범 내일은 돌을 눌러서 누가 먼저 돌의 뇌를 터트리는지 겨루자고. 그날 저녁 할아버지가 호랑이가 한 말을 할머니에게 이야기하자 이번에도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요구르트를 큰 돌 가운데 넣어두었다가 누르면서 돌의 뇌가 터져나오는군 이라고 말하시구려. 이튿날 할아버지는 돌을 눌러 금방 뇌를 터뜨렸지만 호랑이는 그러지 못했어요. 화가 난 호랑이는 할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녁을 먹자 호랑이는 할아버지에게 자고 가라고 하더니 밖에서 칼을 쓱쓱 갈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른 절고를 쓰고 누웠지요. 조금 뒤 호랑이가 살그머니 들어와 칼로 할아버지 머리를 내려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칼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놀라서 후다닥 자기 침대로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는 능청스레 말했습니다. 어제 머리에 콩 같은 게 딱 부딪히던데 호랑이가 덜덜덜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진짜 힘세시네. 이번엔 호랑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을 떠오라고 했습니다. 물동이가 너무 무거워 할아버지는 꾀를 냈어요. 사보로 우물 주위를 파기 시작한 겁니다. 할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요? 우물을 파내어 통째로 가져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난 목말라 죽어요. 깜짝 놀란 호랑이는 얼른 물동이를 들고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자 호랑이는 커다란 금덩이를 선물로 주었어요. 금덩이가 너무 무거워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 녀석 손님을 바래다 주워야지. 할아버지는 호랑이와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호랑이를 보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음식을 대접할까요? 호랑이 수육이랑 호랑이 순대를 대접하구려. 그 말에 겁이 난 호랑이는 도망치다가 늑대를 만났습니다. 호랑이야 왜 급히 도망가고 있어? 이 집 노인들이 날 잡아먹으려고 해서 도망치고 있어. 난 날마다 그 집에 사는 소와 양을 잡아먹는 걸 겁내지 말고 나랑 같이 가보자. 싫어 너무 무서워. 그럼 끈으로 네 목 가 네 목 묶고 가자. 그렇게 둘은 함께 할아버지 너를 가게 되었어요. 둘이 함께 오는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이 늑대 지금 나한테 빚진 호랑이를 가져온 거야?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겁이 나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늑대는 끈에 목이 졸려 이가 하얗게 드러났지요. 호랑이는 그걸 보고 늑대가 자기를 비웃는 줄 알았습니다. 호랑이는 화가 나서 더 빨리 달렸고 목 졸린 늑대는 결국 죽고 말았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호랑이도 늑대도 없는 평온한 숲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시계를 훔친 사람 한 육군 사령관이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북적거렸어요. 술과 음식도 푸짐했고 악대까지 준비되어 흥이 나는 파티였습니다. 그런데 파티장에서 찜찜한 일이 생겼어요. 하필이면 사령관이 회중 시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시계는 사령관의 아버지가 물려준 아주 귀한 물건 이었어요. 사령관은 경비대장에게 말했습니다. 내 시계를 누가 훔쳐간 것 같은데 어쩌면 좋겠나. 경비대장은 눈을 둥그렇게 떴지요. 아니 어떤 녀석이 감히 사령관님의 시계를 훔쳐갔단 말입니까? 지금 당장 파티를 중지하고 시계를 찾아내겠습니다. 아니야 파티의 흥을 깰 수는 없지. 그냥 두었다가 파티가 끝나면 찾아보세. 네 그렇다면 파티가 끝나고 난 뒤 출구에서 모든 사람들의 몸수색을 하여 꼭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대장은 그렇게 말하고 물러갔습니다. 파티는 즐겁게 계속 진행되었어요. 이윽고 늦은 시각이 되어 파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가려고 출고로 나섰어요. 경비대장은 문 앞에 서서 사람들의 몸수색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분이 나빴지만 할 수 없이 몸수색에 응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사령관의 시계를 찾는다는데 감히 거역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덧 사람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나 아무리 몸수색을 내보아도 시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는 사령관의 충직한 부하였어요. 그는 너무나 청렴 결백하여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경비대장에 말했어요. 자네 한 사람만 남았군. 미안하지만 자네 몸도 뒤져봐야겠네. 그러자 그 부하는 몸수색에 응할 수 없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경비대장은 묘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 보았지요. 그렇다면 나는 자네를 의심할 수밖에 없네. 그가 대답했습니다. 의심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경비대장님 저는 몸수색을 거절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가장 아끼는 부하일세 가장 믿을만한 사람이야 그냥 통과시키게. 경비대장은 하는 수 없이 그의 몸수색을 하지 못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경비대장이 중얼거렸어요. 저 녀석이 분명 시계 도둑일 거야. 사령관도 사실 그냥 보내라고 명령하긴 했지만 그 부하가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몸수색에 응하지 않은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지요. 그날 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사령관은 옷을 갈아입다가 번뜩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아침에 옷을 갈아입을 때 시계를 미쳐 벗어둔 옷에서 꺼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옷을 뒤져보니 역시 시계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령관은 파티장에서의 일이 떠올라 고개를 갸우뚱 했습니다. 왜 그 부하는 시계 도둑이 아니면서 몸수색을 거절했을까. 사령관은 궁금증이 잃어 다음날 아침 경비대장을 시켜 그 부하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사령관이 부하에게 물었어요. 너는 외식의 도둑으로 누명을 쓰면서까지 몸수색을 거절했느냐. 그 이유를 말해보아라. 그러자 그는 제법 당당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령관님도 아시다시피 무척 가난합니다. 어제 저는 파티장에서 남은 음식을 주머니에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과 고생하는 부인에게 가져다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뒤진다고 하니 저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인은 늘 패기 있고 대장부 다운 기계가 넘쳐야 합니다. 군대의 기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는 그만 사령관이 손을 잡으며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곁에 있던 경비대장은 감동한 듯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다시 사령관이 그 부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인간적인 훌륭한 군인이다. 너를 일개급 득진한다. 부하는 부동자세로 선 채 사령관에게 경례를 했답니다. 소중한 작은 생명 옛날 프랑스의 한 시인이 왕의 미움을 받아 외딴 곳으로 추방 당했습니다. 시인은 오두막에서 쓸쓸하게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시인은 언제부터인가 목에 심한 병이 들어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동네에 사는 소녀가 시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소녀는 시인을 매우 존경하여 간간이 들러 이것저것 집안일을 도와주고는 했어요. 소녀가 집안으로 들어가 보니 시인은 썰렁한 거실에서 딱딱한 빵을 우유에 적셔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유를 데우지 않아 매우 차가웠어요. 시인이 목을 앓고 있는 걸 알고 있던 터라 소녀가 얼른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찬 우유를 그냥 드세요? 목에 더 해롭습니다. 이내 소녀는 우유 잔을 빼앗아 주전자에 붙더니 벽난로로 다가갔습니다. 소녀는 벽난로에 장작을 넣고 불을 지피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인이 손을 내자우며 말했습니다. 그냥 두거라 불은 피우지 않아도 된다. 안됩니다. 찬 우유를 그냥 드시면 목병이 더 악화됩니다. 괜찮다니까 그러는구나 이제 목도 많이 나왔으니 불은 피우지 말거라. 하지만 소녀는 시인이 괜히 미안해서 그러는 거라고 짐작하고 성냥을 그어 벽난로 아궁이에 들이밀었습니다. 이에 시인이 버럭 외쳤어요? 제발 불을 피우지 말라니까. 시인이 화를 내자 소녀는 먹쑥해져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시인이 금세 화를 낸 것을 사과하며 말했어요. 소리를 질러미 안하구나. 하지만 불을 피우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단다. 무슨 이유요? 시인은 손가락으로 굴뚝을 가리켰습니다. 얼마 전에 작은 새가 저 굴뚝 위에다 집을 짓고 알을 깠단다. 나도 며칠 전에야 알았단다. 그런데 거기에 불을 피우면 어떻게 되겠니? 그 후로 소녀는 시인을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에는 인간과 동물이 가깝게 나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소중한 작은 생명 이야기도 아를 낳은 새를 소중히 여기는 시인에 관한 이야기였지요? 호랑이와 친구가 되기도 하고 두꺼비나 개구리와 친구가 되기도 하는 등 동물과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재인 것 같습니다. 작은 동물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라는 교훈을 주기 위함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